마태복음 강의 오늘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워낙 잘 알려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조금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군데만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맥락적 상황을 연결있기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 해당되겠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가는 우리 지난주 잠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내용과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겁을 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말렸죠 제가 세례를 선생님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그런데 혹 이걸 겸손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겸손의 의미나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100%의 이해를 갖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제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해가 불러온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이것 또한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인이든 나보다 능력이 더 크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 마땅해야 할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내가 세례를 받고 의의를 이루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의의는 어떤 의의를 얘기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의의를 얘기합니다 그 의의가 누구에게 온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피차가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죽어 마땅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러 왔다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진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의미를 아직 100% 완전하게 이해를 갖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1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17절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또 메시아의 공식 임무를 시작하는 출정식이다 또 임명의 현장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해석이나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한꺼번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본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위해서 음성으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생애의 시작을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 다음 장면에는 어떤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드디어 이제 황금마차가 준비되고 빨간 카펫이 앞에 깔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본격적인 사역의 출정을 좀 이렇게 폼나게 멋지게 소개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물론 온라인이니까 제가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아멘으로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세요 오늘 그 장면입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느 분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죠? 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러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이 광야는 오늘 성경 해석과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 지점이 되고 예수님 사역의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광야라고 듣거나 그 장소를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만이 척 와닿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어요 워낙 세상이 격변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엉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올 때까지 온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설명하죠 그 정도로 모든 시대적 상황이 목구멍까지 어떤 어둠의 암시가 꽉 차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정말 더럽고 절망스러운 세상을 등지고 일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뭘 형성했는가 하면 에센의 파라는 경건주의 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더 경건한 사람들끼리는 쿱난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광야에서 요즘 우리네들의 삶처럼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검소한 생활품만 지니고 동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따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광야 하면 대본 딱 맞닿는 공식이 하나 누구든지 이해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광야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꿈이 연그러지는 곳 그런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나가시죠? 예, 바로 그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성전에서 마무리가 돼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아이콘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높은 곳 또는 높은 산에서 세 번째 시험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이 시험의 버전을 보면 성전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로 노와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을 때 물이 며칠 동안 창고를 했나요? 40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사리를 마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봤죠? 그렇습니다 40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 율법을 어겼을 때 사실상 몇 대를 만나요? 원래 40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감아줘 그래서 40에 하나 감아는 매를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엘리아 시대에도 이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숫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외에도 여러 40일에 관한 또는 40에 관한 숫자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도 심지어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세요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40이라는 숫자를 모아 모아서 딱 하나의 맥을 짚어보면 뭐가 걸러집니까? 40일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이 줄이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먹을 것에 대한 굶주림의 시험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저하고 대화를 좀 하십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줄이실 때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고프셨을까요? 한번 옆에 사람끼리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허기도 없지 않았겠는가 심지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허기가 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욕구도 있었고 배고프면 허기도 졌습니다 그 허기졌어요 이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 그 상태를 놓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좀 첫 번째 시험이에요 들여다보십시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유명한 시험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인류의 원초적인 시험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던 현장에서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들이댔던 시험의 장르가 뭐였습니까?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금단의 열매 기억하시죠?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사실상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징그럽게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서 매일 뭐가 내렸죠? 안식일 외에는 만나가 펄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철저한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 안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범죄 안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강조되고 오버럭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시험인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을 극복해내시고 승리해내십니다 배가 안 고프셨나요? 아니요 똑같이 목마름이 있었고 욕구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나누면 그냥 이 첫 번째 시험이 먹을 것에 관한 시험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 아니에요 고도의 신학적 싸움을 사탄이 걸어온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은 몇 번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했던 질문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들어보면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는 의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탄이 너무도 잘 알아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시험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는가 그 말이에요 왜? 들어보니까 저거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시험이었을까요?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저한테 내가 만약 삼일교회 단임 목사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라 그러면 저한테는 전혀 시험이 안 돼요 송태근이한테는 왜? 왜 전혀 시험이 안 될까요?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어차피 못하니까 저한테는 전혀 시험이 안 돼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이 시험이 왜 예수님한테는 시험이었는가 그 말이에요 다음 나오죠?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극복해 내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왜? 그러면 온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흠없으신 제물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 그 대가와 지불된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되어야 옳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까짓 거 못할 줄 알고 하고 짠 이 돌을 갖다가 인절미를 만들었어 떡을 만들었어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적인 존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대속의 죽음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허기를 빙자해서 먹을 것에 관한 시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고도의 신학적인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든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오신 목적도 무너지고 역할도 무너지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이 시험인 건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이 본질은 아주 교묘한 매일매일 부딪히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든 기독교를 능력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이 보금되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내용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학적 싸움입니까 두 번째 시험을 좀 보십시다 두 번째 시험 성경을 보시면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고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전제가 뭘 깔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꾸 하나님의 아들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도는 굉장히 교묘해서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에서도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세상을 등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쿱난 공동체로 엔시네파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오로지 누가 오실 날만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메시야! 크리스도가 오실 날만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열망은 점점점 깊어갔어요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그런데 그 소식을 세례이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격병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1일 3일절이에요 3일절은 곧 우리 3일교회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3일절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은 트리니티 3위 하나님의 신학적 개념을 따서 3일교회라고 이름을 명한 것뿐입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굵은 역사의 변곡점들이 있었죠 3.1절, 1945년도의 해방절, 6.25, 12.12 사태 이런 굵직굵직한 사태를 지나면서 그때마다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과 삶의 패턴이 확 물줄기가 바뀌어졌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근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졌고 또 의식구조도 사고방식도 많은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사람들의 격변을 겪으면서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럼 이 세 사람들의 가장 큰 싸움은 유대전쟁과 마카비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 두 전쟁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마카비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탈환했는데 세상에 하루치밖에 안 남은 등불의 기름 양을 며칠 동안 썼다고 되어 있죠? 8일 동안 그래서 그 기적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수전절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런 시대적 어마어마한 격동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의식구조에는 잘못된 메시아 기다림에 대한 오류된 내용들이 입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악망하고 기다렸을까요? 힘있는 메시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부패를 갈아엎고 로마의 철군 통치를 한 방에 끝낼 그런 힘있는 메시아를 왜 안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왔는데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그렇게 3년을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냥 스르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오해를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그릇된 그림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또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기독교를 뭘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까? 능력 종교 내가 이까짓 건 못할 줄 알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못을 부러뜨리고 로마 군인들의 창을 빼앗아다가 부러뜨리는 그런 전문한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치 않았다고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빈틈없이 서로 신뢰를 해요 그러면 빈틈없이 서로 신뢰를 한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는 그 신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 아는 게 맞습니까? 안 아는 게 맞죠 진정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관통하는 예수님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큰 울림이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산다는 건 뭐예요? 어떤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치 뽑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결국 이 고백을 향해서 매일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껀껀마다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고 또 아버지로서 자신이 철저히 아들로 사는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는 어마어마한 천재지위변에 가까운 사태를 맞으면서 별의별 흉미한 소문이 많이 들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단순히 무슨 종교적 위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험의 장면마다 상황을 바꾸어 준 시험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셨어요 뭘로 붙들어주셨나요? 예수님이 계속 그 사탄이 겸여하고 지배한 시험을 뭘로 디펜스하던가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의 약속을 계속 들이댑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아래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존재이다 우리가 모든 게 일상적으로 다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에 진짜 실력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런 천재지변에 가까운 위기가 나라를 휩쓸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들 때 이때야말로 교회가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저분들이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저분들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걸림돌의 시간이 아니라 디딤돌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걸림돌의 시간이 아니라 디딤돌의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기 마태복음에는 산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지극히 높은 곳 어쨌든 굉장히 높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뭐 했다고 돼 있죠? 천하만국을 보여줬대요 아니 어느 정도 높아야 천하만국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껏 올라간 산이 높은 산이 뭐였나 보니까 한라산이 제일 높았더라고요 한라산 그것도 올라가다가 안식년인가 한다고 중간에 바리키트를 쳐놔가지고 올라가다 말았는데 어쨌든 남쪽에서는 한라산이 제일 높죠? 태백산 줄기 몇 번 넘어다녔던 기억이 있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천하만국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높아야 될까요? 아니 이스라엘 땅이 뭐 그마나 산이 있나? 그래서 칼빈 같은 학자는 이게 아마 환상의 모습을 그려낸 것일 거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일정 부분 사탄도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아예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능력이 있죠 지혜도 있고 어쨌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결국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모습을 어디서 슬쩍 드러내시죠 겟세바레 동산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전날 밤 겟세바레 동산에 홀로 앉으셔서 헌밤을 맞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듯 아주 혹독한 기도를 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처절해요 모습도 처절했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처절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당할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힘들어하셨던 것은 잠시라도 아버지와의 단절을 가장 아파하셨어요 그 아버지와 단절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십자가 질어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마귀가 여기서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조금만 비겁하면 조금만 양심을 덮으면 쉬운 길이 있잖아 쉬운 길 나한테만 절하면 쉬운 길이 있잖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덮어버리고 조금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만문에게 절하고 양보하고 굴복합니까? 그럼 무슨 길을 찾는 거죠?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쉬운 길 예수님은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쉬운 길이잖아 쉬운 길 여러분 일터에서 얼마나 그런 갈등 앞에 유혹 앞에 많이 서게 됩니까? 내가 조금만 고개 돌리고 눈 감고 외면하면 쉬운 길 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느라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그거예요 이 말씀도 결국 무슨 뜻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밑에 누구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아들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아들 믿습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아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살아내는 삶의 패턴을 보면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시도잖아요 타락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아담이 그렇게 넘어졌어요 우리는 비록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모든 게 희미할지라도 꾸준히 묵묵히 우직하게 누구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아들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과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모든 사밀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새롭게 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원리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